비가 살짝 이슬비가 아주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소나기가 잦네요 뭔 소리래 다들 건강한 아이들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들 그 식스이 바빠 아침부터 가게 안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뭐 말 시키지 말아요 장사 안 돼가지고 죽겠어요 용순이가 가게 보고 있네 운동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운동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알았어 운동장으로 바로 신났다 가을이 두두두두두두 뛰어다녀라 가을이 두두두두두두 뛰어다녀라 꺼내라고 이 새끼야 꺼져 내가 나를 방해하냐고 방해하려고 그러는게 내가 뭐하고있나 내가 확인했어 오이 아침부터 완전 말달리자 명순 잘자쌌용 차분차분 명순 네에 너무 갈그지 마라 곰탱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 네에 네에 두식이는 언제 들어왔니? 근데 너 찾고 있었다 바닥에 혹시 있나 해가지고 이제 안쪽까지 들어와 엄청 용감해졌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두두두두 두식이 2식스 해 여긴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애 나가 있어야지 나가있어 이따 가게 봐야되겠어 가게 봐야되겠어 네 곰탱이랑 이렇게 다투니 욕질하고 욕질 금지 욕배틀 금지 네 어이 제가 먼저 곰탱이 시키니까 먼저 욕했어요 아니야 니가 먼저 했거든 네 그만 갈고 곰탱이 그냥 풀 뜯어 먹는대 잔나 하루야 운동장에다 똥 싸지 마라 밖으로 예 나갑시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나가져 나가 나와 나와 내 옷 나와라 다들 나와 다 나왔지 가을이도 나왔나 가을 가을 아이고 너 또 지각이야 너 가을이 나와 어휴 급해 급해 어휴 미안해 한눈팔고 있었어 이 배 장르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에요 일부러 즉각한건 아니에요 한눈팔았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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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기다 뭐 붙이고 다니니 어깨에다가 끄똥 뭐 붙이고 다니니 다 젖어가지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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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가 안보인다 찬이 또 어디갔어 하하 어 소리나 저쪽에 소리가 안 같은데 찬이야 찬탱 찬탱 찬이 안나오고 어디서 뭘 혼자 찬이가 농장안에서 안나오고 있네요 지각생 완전 지각생 찬이 찬 예 아이고 아이고 너도 안나왔니 이렇게 안나오는 애들이 많아 치치치 어 나와라 찬 나와 찬 나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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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나와 검돌 나와 찬 나와 검돌이하고 찬이 너 늦게까지 운동장에서 뭐하고 있었어 혹시 같이 담배 피는거 아니지 숨어서 응 여기는 금주 금연이다 우리 학교는 태학이야 알았지 오히려 열었어요 대장 또 누가 문 열었어 검탱이가 문 열었지 그렇게 들어가고 싶냐 안이 그렇게 좋아 내 안에 시원하고 쾌적해요 잠도 푹 잘 수 있고요 들어가고 싶어요 바글바글 어휴 줄서라 얘들아 어휴 저 들어갈래요 바글바글 줄을 서시오 Zombie McDonald 2 1 2 2 3 3 2 4